이 뭔일이고 이 뭔일이고 엄마야 너무 예쁘다 봄날이 가고 있다 우리 부부는 가는 봄이 아쉬워 봄나들이에 나섰다 오늘 목적지는 봄에 가면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아름다운 노전함이다 노전함은 경상남도 양산시 천성산에 자리 잡고 있다 노전함은 25첩반상의 점심 공양으로 이미 아사나스를 타고 입소문이 알려져 유명하기로 소문이 났다 첩첩이 둘러싼 산뽕우리와 골깊은 계곡을 땀으로 샤워하며 온 보람이 있다 천성산은 예로부터 맑은 계곡과 폭포가 많고 경치가 빼어나 소금강산이라 불리었다 노전함 가는 길은 그야말로 꽃피는 산골, 꽃대구어를 이루었다 지루할 새도 없이 도착한 노전함은 천성산 산화동 계곡가에 고즈넉히 자리 잡고 있다 입이 떡 벌어지는 노전함 점심 공양 클라스 보실까요? 질 البattlet 물을 샀다 뱃뱃었ва elemental 어arn 우린 구움을 식당의 고추장은 바삭하고, 아삭아삭이 흐르는 중 치즈가 있었던 중 치즈가 들어간다 치즈가 들어간다 치즈가 들어간다 치즈가 들어간다 치즈가 들어간다 아 진짜 아는거 되가지고 한 번 올리면 되겠다 남은 꿈에. 그쵸? 뭔가 이 이름이 되게 아름다운데, 내가 오늘 사나 안 알려져 있을거야. 그니까 전혀 안 알려졌잖아. 하하... 아니 웬만한 그보다... 빨간 머리에 니 마차 타고 지나가는 길 같다. 똑같다. 와 이쁘다. 이 뭐야? 잘 먹는 이네. 와 이쁘다. 이쁘다. 파이팅. 이제 이 꽃비관 너무 예뻐 여기가 처음이라 여기가 처음이랬다 꽃비관 너무 예뻐 우와